안녕하세요 스붕이 여러분들! 시티진콘 잘 보내셨나요? 오늘 추천인 보상으로 아르고 카고가 떴습니다! 추천을 할 계정에 40달러를 지르게 되면 추천한 계정, 추천받은 계정 모두 평생보험 아르고 카고 함선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현지시각 12월 1일까지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이번 아르고 카고의 경우 PIS 1등을 먹은 함선이기 때문에 12월 1일 이후로 특별스킨까지 지급됩니다! 이런 찬스를 놓칠 수는 없겠죠! 문제는 뭐냐? 친구가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흑우분들은 어차피 엑스포 때 무지성 지갑이 열리기 때문에 본 계정 추천을 위한 부계정을 하나 만드세요! 그리고 40달러만 엑스포 때 부계정으로 지르는 겁니다. 45달러 정도 되는 스타트팩을 치르셔도 되지만 좀 더 스마트하게 엑스포 워본드 할인킷을 40달러 지지르시고 본 계정으로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PIS 4강 함선들은 할인킷을 사면 스킨까지 딸려오니 사놓고 본 계정으로 넘기셔도 되고 존버 타시다가 처분하셔도 됩니다! 40달러를 치르니 35달러 함선 2개의 스킨까지 생기는 마법 여러분께 강추드립니다! 자, 주의할 점! 부계정 생성 시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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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정 추천인 코드를 넣은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한 가지 팁 더 나갑니다! 부계정 만들기 귀찮으신 보는 구글 메일을 이용하세요! 같은 메일로 부계정을 여러 개 생성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스탈세드슨이라는 구글 메일 계정이 있다고 칩시다! 이번 이벤트로 메일을 안압하고 다음 추천인 이벤트 때는 메일을 또 만들지 마시고! 스시공홈에 부계정 생성할 때 스탈세드슨 플러스 1 골베리 지메일 닷컴이라고 입력하시고 만드시면! 부계정이 만들어지는데 인증 메일은 스탈세드슨 구글 메일로 보내집니다! 같은 방식으로 플러스 2 플러스 3을 넣으시면 무한 생성이 되겠죠!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차트 가자!